당신 이 서랍 열었어? 아니요. 아까 넣어두었던 돈이 없어졌어. 예? 그럴리가요.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나는 허겁지겁 서랍 두 개를 몽땅 빼고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다. 실은 아까 어머님이 몇 자 적으신다고 서랍을 여셨어요. 어머니가 가져간 거야. 틀림없어. 정말 어머님이 그러셨을까요?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어머니를 만나서 되찾아 와야지. 아무리 부모라지만 이번 일은 가만두지 않겠어.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생각을 하셨을까?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군익기타 도표의 치중일기입니다. 1902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어머니와의 균열로 아내와 자식을 잃은 한 남자의 비극을 일기체 형식을 빌어쓴 소설입니다. 리얼리즘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이 작품은 술을 마시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설량하다 못해 약한 남자의 운명이 녹아 있습니다. 독자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5월 4일 내가 술집 영감한테 100엔을 받아서 책상 서랍에 넣어둔 날은 10월 25일이었다. 나는 절대 잊지 못한다. 사다리 난 날이 바로 그날인데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목을 한껏 움츠리고 눈을 감아버린다. 그날 있었던 일을 최대한 떠올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말이다. 그날 있었던 일이 생생히 눈앞에 떠오른다. 당시 나는 꽤 성실해서 이기지 못할 술은 아예 마시지 않았고 늘 점잖게 행동했으며 매사에 정직했다. 한마디로 모범적인 인간이었다. 어르신들은 나에게 홀딱 반했다. 언제 어디서나 오카와만 찾았다. 야쿠모 공립 소학교에서는 오카와가 없으면 대나무 빗자루 하나 사는 일도 결정하지 못할 정도였다. 교장이 되고 나서 2년째 되던 해 술집 영감님의 중매로 오마사를 아내로 빠져들였다. 아이도 생겼다. 그러나 오마사도 아이도 병치레가 잦았다. 그나마 건강한 건 나밖에 없었다. 이렇다 할 기쁜 일도 없는 대신 이렇다 할 근심거리도 없이 단란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군대가 연전 연승을 거두자 사람들은 군대 만세를 외쳐댔고 군인이 없으면 해도 없고 탈도 없다고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여동생은 타락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우리 부부와 같이 살기를 꺼려해서 아카사카구에 있는 신마치의 하숙집을 열었다. 하숙집은 대류변에서 조금 들어간 일반 가정집이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집도 널찍한 데다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이왕이면 젊은이들을 뒷바라지하는 보람찬 일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더니 결국 신분이 확실한 분만 봤습니다. 라는 종이를 문에 써 붙이기 시작했다. 하숙을 치는 일 자체가 못마땅했기 때문에 몇 번이고 만류해 보았지만 어머니는 원체 고집이 세고 여동생은 자기밖에 모르는 응석바지에 샤미센까지 배운 터라 몸가짐이 해픈 여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너희들 신세만 안 지면 될 거 아니냐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 뱉을 뿐 내 말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 이렇다 할 말썽 없이 6개월이 지나갔다. 청일 전쟁이 일어나자 군인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었다. 처음에는 하사관 한 명 뿐이었는데 그 사람을 시작으로 친구가 친구를 불러들여 마침내는 음주 가무의 군가 일본 제국 만만세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타락이 이어졌다. 국가의 믿음직한 군인이 나쁜 것인지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쁜 것인지 이제 와서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만 단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딸을 가진 부모들이 자기가 화족이든 부호든 공무원이든 장사꾼이든 간에 하나같이 군인을 사위로 삼으려고 안달이나 있었다는 사실이다. 딸은 딸대로 설령 유부녀라 할지라도 군인을 애인으로 갖는 일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던 분위기였다. 군인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하사관 이하의 군인들은 아가씨는 물론이고 첩이나 유부녀를 농락하는 일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으며 국민의 의무라고 떠벌리기까지 했다. 3엔을 꼬달라. 5엔을 내놔라. 어머니는 서서히 나를 조여왔다. 나는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어머니의 요구에 응했고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든 마련해주려고 애를 썼다. 내 월급은 15엔이었다. 가족 셋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다. 여유가 있을 리 만무했다. 소학교 선생님이란 모름지기. 구운 소금을 반찬으로 세 끼 식사를 때워야 했고 학교에서는 7살에서 13,4살 먹은 아이들에게 나라의 방패가 되어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했다. 나는 그러한 시대적 명령에 절대 복종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여동생은 군인 가카에게 순결을 바쳤고 그것도 모자라 나는 월급 15엔 중에서 3엔 5엔을 떼어내어 술값과 음란한 짓의 대가로 치러야 했다. 사람 좋기로 소문난 나로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술 기운이 떨어지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겠다. 5월 6일 어제는 젊은이 서너시 몰려와 밤 열두시가 넘도록 퍼마시고 사투리를 섞어 소리소리 지르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다. 몇 시에 잠이 들었는지 어느새 날이 새어버렸다. 그래서 어제는 일기를 쓰지 못했다. 그건 그렇고 선생이란 참으로 만사태평한 직업이다. 술을 마시든 노래를 부르든 옷수유를 안고 자든 이 섬에서 내가 선생 될 자격이 없다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특별히 나를 존경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생선이면 생선 채소면 채소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냥 부엌에 던져 놓고 간다. 술 한 대를 들고 와서는 선생님 이게 말이요 집에서 담근 술이 아니라 이래봬도 예지에서 들여온 술이라오. 옷수유랑 같이 드셔보쇨 하며 텐마루에 두고 가는 어르신도 있다. 아 이렇게 편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어머니도 필요 없다. 여동생도 필요 없다. 빠누라고 자식이고 간에 쓸데없다. 욕심이 없으니 바랄 것도 없다. 그런데도 옷수유가 한없이 사랑스러우니 참 이상도하다. 이상할 것도 많네. 예쁜 짓만 하니 예뻐할 수밖에. 옷수유와 함께라면 언제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열흘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달을 벗삼아 텐마루에 앉았다. 어슴풀에 안개가 끼어 호수 같은 바다를 내려다 보면서 옷수유가 따라주는 술을 마셨다. 불현듯 죽은 마느라와 자식 도쿄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떠올랐고 이리저리 떠도는 내 신세가 철형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물끄러미 딸을 지켜보던 옷수유의 방울 같은 눈에 눈물이 한가득 고였다. 나는 그때까지 옷수유에게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옷수유 역시 내 앞에서 눈물을 떨군 적이 없다. 고거 참 귀엽기도 하지. 얼굴은 원숭이 같은 데다 눈은 도토리처럼 작은 오까와라는 남정래 한테도 어딘가 특별한 구석이 있을까 싶어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니면서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니 안쓰럽기 그지없다. 산 키치의 대사처럼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다. 이 섬에는 영광스러운 역사도 없을 뿐더러 방패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없다.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죽고 죽은 후에는 저 멀리 바람부는 산 그늘 아래 한적한 무덤에 누워있는 섬 사람들처럼 나도 섬의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 루크베이라는 노인네가 옷수유를 아내로 맞이해서 섬 사람이 된다면야 섬 사람들이 자네 한 사람 정도 챙겨주지 못하겠냐고 했을 때는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스스로가 한심해서 울고 싶기도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듯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나 역시 부침성이 좋은 편이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모양이다. 좌우지간 나는 사람들의 호의를 뿌리칠 만한 용기도 없고 또 부러진 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므로 내심 거절해야겠다고 마음 먹더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다. 아 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아 어머니와 여동생 일만 해도 그렇다. 옳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국 말리지 못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비참하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용기를 내어 말 한마디 못했다. 네 주제에 말을 꺼냈다 한들 싸워서라도 뜯어말리지는 못했겠지. 더군다나 쪼들리는 살림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퍼 마시고 노는 돈까지 대주다니 정말 못났다 못났어. 24일 밤이었다.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튿날 25일 오후에 찾아갈 테니 오엔을 준비해 놓으라는 편지였다.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화로 앞에 주저앉아 팔짱을 지른 채 고개를 떨구었다. 무슨 일 있어요? 병든 아내가 놀라서 물었다. 이것 좀 봐.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다 읽은 아내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왜 저렇게 억지를 부리시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집에 돈 없지? 이랜 정도는 있어요. 그 돈마저 줘버리면 우리가 굶어주고 안 줘도 돼. 내일 어머니가 오시면 내가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 할 테니까 이런 부탁도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오늘 당장 굶어 죽는다거나 달리 꼭 써야 할 때가 있다거나 한다면야. 빚을 내서라도 옷을 전당포에 맡겨서라도 까짓 것 오엔 정도는 어떻게 마련해 보겠지만 군인들에게 갖다 바치거나 이상한 데 쓸 게 뻔하잖아. 줄 필요 없어.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마디 할 테니까 그래도 안 먹히면 마음대로 하시라지 뭐. 그러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할 말은 해야지. 내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도 한마디 할 거야. 지난번처럼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 치실 텐데 이웃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또 욕을 먹어요. 가뜩이나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저 때문에 따로 나가 하수까지 친다고 동네방 소문내고 다니시는 걸요. 오마사는 울먹이며 말했다. 내일 오신다고 해도 어차피 돈이 없잖아. 제가 내일 점심때까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당신이 어디서 돈을 구한다는 거야? 나도 못하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하겠어? 이제 어쩔 도리가 없어. 이번만큼은 저를 믿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우울한 마음을 수수르고 나서 학교 업무를 좀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5월 7일 한숨 잘 자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다. 저절로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어떤 힘이 어둠의 심연에서 손을 뻗어와 나를 흔들어 깨운 느낌이었다. 그 무렵 나는 학교 개축 공사의 우연장 직을 맡고 있었다. 나를 빼고도 우연히 여섯 명이나 더 있었지만 모두 유명 부실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와 술집 영감뿐이었다. 예산을 짜고 기부금을 거두는 일까지 내가 앞장서서 도맡아 했다. 부지 매입과 매입가격을 정하는 일부터 하청 하청 업자를 만나 흥정을 하고 기부금을 받으러 다니고 현금을 관리하는 일까지 모두 내 차지였기 때문에 주파는 늘 책상 우에 있었다. 대충대충 넘어가는 꼴을 못 보는 타고난 성격 탓에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걱정이 태산 이었다. 더군다나 어머니와 여동생의 불미스러운 일에 어머니의 무리한 부탁까지 겹쳐 신경을 너무 썼던지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상한 꿈만 꾸고 도대체 잠을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무슨 소리가 나기에 눈을 떴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몸을 반쯤 일으켜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돌아보았는데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멍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으로 퍼져 도저히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예 자는 건 포기하고 일어나 앉았다. 네 평가량 되는 옆방과 내방 사이에 있는 장지문은 일부러 반쯤 열어두는데 난포등 불빛이 방 입구에 닿지 않아 방 안은 깜깜했다. 내가 누워있는 세평짜리 방은 시커먼 천장의 그림자가 방 안을 뒤덮어 안개라도 끼어있는 듯 자욱했다. 오마사는 세근세근 잠이 들었고 두살배기 다수쿠도 얼굴을 작은 베개에 파묻고 앙증맞은 손을 엄마의 턱 밑으로 쑥 밀어넣은 채 쿨쿨 자고 있다. 오마사의 얼굴이 창백했다. 가뜩이나 안색이 안 좋은데 밤에 보니 죽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백했다. 헝클어진 머리칼이 해슥한 뺨을 뒤덮은 모습을 보니 몸은 몸대로 아프고 근심 걱정도 많은 듯 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머리맡으로 가서 화로우에 있는 땀포등을 집어들었다. 옆방으로 들어가 볼까 망설이면서 한동안 길을 쫑긋 세우고 우툭 서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옷장을 여는 소리였다. 장지 문을 스르르 여는 소리도 들은 것 같았다. 비몽사몽간에 옆방으로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들어가 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텐마루를 통해 부엌으로 나와서 칠흑같은 어둠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차가운 공기가 어떤 냄새를 풍기며 얼굴을 스쳤다. 왠지 섬뜩했다. 문지방에 꼼짝 않고 서서 난포등을 높이 치켜들어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아궁이 옆에 거무스름한 꾸러미가 눈에 띄었다. 이상하다 싶어 꾸러미를 뒤졌는데 여자들이 쓰는 허리띠 하나가 들어 있는 것이었다. 어찌 놀라지 않으랴. 그것은 오마사가 애출할 때 쓰는 하나밖에 없는 허리띠였다. 술집 영감이 특별히 생각해서 마련해준 선물이었다. 그런데 왜 허리띠가 여기에 있지? 오마사는 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옷장에서 몰래 허리띠를 꺼냈나보다. 내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전당포에 가져가서 어머니에게 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허리띠를 보자기에 도로 싸서 아궁이 옆에 두고 방으로 돌아와서 화로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나는 워낙에 성격이 달랐다. 아버지와는 10년 전에 헤어졌으니 내가 아버지 성품을 닮았다고 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가 너무나 온순해서 어머니나 우리를 거칠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어머니가 몹시 화를 내며 나를 기둥에 묶어두었을 때도 아버지가 풀어주셨던 기억이 난다. 그 일로 아버지에게 불똥이 튀었는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온갖 심한 말을 있는 대로 퍼부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밀려왔다. 마침내는 부모 자식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까지 미쳤다. 여태까지 몰랐던 인간의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엿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마사를 생각하면 애처롭고 다수쿠를 보면 마냥 귀엽고 아버지를 떠올리면 한없이 그리워진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믿기도 하지만 딱하기도 하고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애틋하기도 하다. 불현듯 기부금 일이 떠올라 걱정이 앞을 가린다. 운동장에 모래를 깔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자 머리가 어질러질 하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갔다. 아 그때는 왜 술을 마시지 못했을까 지금은 입맛을 다시며 마시는 술 마시면 치하고 치하면 이렇게 기분 좋은 술을 왜 마시지 못했을까 5월 8일 날이 새면 10월 25일 나에게는 지지리도 재수없는 날 일요일이라 아침을 서둘러 먹을 필요도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내려가 어슬렁거리면서 고민에 빠졌다. 허리띠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말려분들 달리 돈을 마련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대들자니 오마사가 절대 안 된다고 난리다. 고민 끝에 그냥 모른 척 하고 아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결심했다. 아침을 먹자마자 책상에 앉아 계축 공사 일을 보고 있으려니 술집 영감이 울타리 더머에서 말을 건넨다. 아침은 드셨는가 술집 영감은 틴마루로 돌아 나오며 말을 잊는다.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가 요사이 일요일이고 뭐가 없습니다. 아하하하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될 걸세 학교일이 얼추 마무리되면 차분하게 바둑이나 한판 두자고 난 벌써부터 그날만 기다려지네 그려 영감은 자리에 앉아 곰방대를 꺼냈다. 영감과 나 읍내 사랑과 마을사람 출장소의 임시의사와 파출소의 순사 이렇게 대여섯 명은 모였다 하면 바둑을 둔다. 특히 나와 영감님은 틈만 나면 세워라 내워라 느긋하게 바둑을 둔다. 그러나 계축공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는 이 일에 매달리느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유일한 취미이자 삶의 즐거움인 바둑을 포기해야 했다. 다음 달까지는 꿈도 못 꾸지요. 대신에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자는가 양옆에 화로를 끼고 맛있는 차라도 마시면서 바둑을 두면 재미가 쏠쏠하겠지. 영감님은 품에서 신문을 한 장 꺼내더니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이것 좀 보게나. 영감님은 신문 이면에 실린 사건을 가리켰다. 어느 지방에서 소학교 신축 낙성식을 했는데 복도 난간이 부러지면서 4,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떨어졌고 중상자 2명과 경상자 30명이 발생했다는 전대비문의 내용이 실려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고 원인이 뭐래요? 그래서 내가 말했자는가 내가 말한 그대로야 날림으로 공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하라씨는 경비가 많이 든다고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던데 이런 사고까지 났으니 더 이상 구시렁대지 못하겠지. 학교는 몇백 명이나 되는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 아닌가. 경고하고 튼튼하게 짓는 것이 당연하지. 이따가 잠깐 하라씨를 만나서 이 기사를 보여주고 오겠네. 간단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설계가 결코 비싼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평수가 있으니까요. 8,000엔이면 싸게 한 셈이지요. 아닐세. 난 가격이 싼 것이 오히려 마음에 걸리네. 허나 충분히 합의에서 정한 예산이니 금방이라도 부러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싸구려 난가는 아니겠지. 영감은 기부금으로 화제를 바꾸었다. 그러고 보니 기부금 걷는 일 말일세 액수가 큰 곳이 아직 두세 곳 남았었지. 아직 세 곳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 바퀴 돌고 엄세 그래 주실래요? 그럼 오이시댁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기부금을 주시겠다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100엔이던가? 영감은 금액을 확인했다. 맞습니다. 영감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사는 화족 오이시댁으로 향했고 비슷한 시각에 오마사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다. 내가 술집 영감과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전당포에 다녀온 모양이다. 돈은 구했나? 나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네. 마련했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업었던 아이를 등에서 내려 무릎에 앉혔다. 돈은 어디서 났어?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마련했으니 그걸로 됐잖아요. 제가. 아내는 말을 하다 말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하긴 당신에게 맡기기로 했었지. 그건 그렇고 어머님 오시면 하숙은 집어치우고 같이 살자고 해볼까?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마음을 다해 설득하면 헛수고 해요. 도리어 기분만 상하실 게 뻔해요. 그야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말하지 않고 이대로 두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하긴 그렇죠. 하지만 군인이랑 어쩌고 하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설마 내가 그런 말까지 하겠어? 한 시간 가량 지나자 술집 영감이 돌아왔다. 일이 잘 됐네. 영감님은 흡족한 듯 자리에 앉았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 백엔일세 자네한테 확실히 전달했네 어서 확인해 보시게 영감은 종이에 싼 돈 뭉치를 때 앞에 놓는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은행이 쉬니까 영감님이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의 집은 도둑이 잘 들어서요. 영감은 빙글에 웃으면서 부드럽게 부탁을 거절했다. 걱정 말게 오늘 하룻밤인데 뭘 우리 집도 금고가 있는 거창한 주점이 아니잔나 하하하 도둑이 집을 가려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말일세 오이 씨 한테는 기부금을 받았으니 됐고 나머지 두 곳은 누가 갈 건가 오후에 제가 가볼 생각입니다. 술집 영감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베개니 든 종이뭉치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5월 9일 나는 5년 전의 일을 쓰고 있는 참이다. 10월 25일에 있었던 일이다. 쓰기 싫어졌다. 쓰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났다. 허나 쓰련다. 술을 마시면서 쓰련다. 요사이 섬에 사는 젊은이와 같이 연습하고 있는 기다유. 그래 다마산이라도 읊으면서 써야지. 야호 신난다. 점심을 먹고 외출하려던 참에 어머니가 오셨다. 내가 없을 때 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어머니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매가 표독스러워서 언뜻 보면 성깔이 썩 보이는 인상이다. 나와 달리 키가 커서 늘씬하고 말에 힘이 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오마산은 비참하기 이를 때 없다. 아내가 한마디 하면 어머니는 세마디 다섯 마디는 쏘아붙인다. 아내는 머뭇머뭇 버벅대는데 어머니는 큰소리로 꾸짖듯이 말한다. 어머니는 세마디째부터 이미 십이쪼다. 아내는 가진 욕설을 다 듣고 나면 새파래져서 움츠러든다. 같은 여자인데도 이렇게 다른가 싶다. 드디어 어머니가 오셨다. 문앞에 도착한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화로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물었다. 편지는 받았겠지? 어머니의 한마디에 간담이 서늘해진다. 받았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부탁한 건 마련했겠지? 준비해 두었어요. 어머님. 오마사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어머나 고맙기도 하셔라. 매번 미안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나도 받을 돈을 제대로 못 받는 형편이다 보니 어쩌겠니? 너희도 생활이 여의치 않다는 건 알지만 어디 가서 부탁할 때도 마땅히 없다 보니 미안하게 됐구나. 기분이 부러진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살짝 웃어 보였다. 자세히 보면 어머니도 천박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척 하면서 짐짓 새초롬하게 앉아 있으면 표덕스러운 눈매도 오히려 우염이 서려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대단한 집에 고귀한 첩처럼 보이기도 한다. 별말씀을 다 하시네요. 오마사는 달랑 이렇게만 말하고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아들 다수쿠의 머리만 쓰다듬고 있다. 어머니는 다수쿠를 힐끗 보는 듯 했으나 빈말이라도 손자를 얼러줄 만한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실은 그렇지 않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할지 모른다. 다수쿠의 얼굴이 왜 이 모양이니 원체 약해 빠졌다니까 여간 조심하지 아니면 큰일 나겠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나를 향해 돌아앉았다. 학교 일은 어떠냐? 워낙 바빠서 힘들어요. 오늘도 기부금을 거두러 곧 나가봐야 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상관하지 말고 나가서 일 보렴. 오늘은 일요일이라 나도 여기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지 뭐냐. 그러시겠죠. 일요일은 군인들이 몰려오는 날이니까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래도 양심이 찔렸는지 다소 말투를 받고 한 옥타브 높은 소리로 대꾸한다. 아니야. 우리 집에 하숙하는 분들은 전부 상사님들 뿐이어서 주말이나 평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단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부하들이 많이 놀러오니까 아무래도 술상 정도는 차려내야 하지 않겠니. 자연히 우리들이 바빠질 수밖에. 군인들은 역시 돈을 잘 쓰더구나. 어련하시겠어요. 내가 별 관심이 없다는 듯 대꾸하자 어머니는 점점 열을 올린다. 너 생각해 봐라. 안 그렇겠니? 이번 전쟁에서도 봐라. 일본 군인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렇게 매번 이기겠니. 군인이 있어야 나라가 사는 거야. 우리는 군인이 제일 좋더라. 늘 이런 식이니 이번에도 같이 살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남 보기 민망하니까 이제 그만두시라고 했다가는 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하며 소리소리 지를지 모를 일이었다. 아내가 나를 말리는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학교 선생이라는 족석들은 하나같이 징그러워 죽겠어. 하는 짓은 굼뚠대다 눈깔만 껌뻑거리는 꼬락선이 하고는 꼭 모기새끼 잡다 놓친 두꺼비 같잖니. 예전에 어머니가 나에게 퍼붓던 욕설이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쉬다 가세요. 두꺼비가 나오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슬그머니 집을 나섰다. 천하의 겁쟁이 같은 놈.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 돈을 빼앗고 마침내는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놓은 것도 모두 예상된 결과였는지 모른다. 우리 부부는 애초부터 어머니한테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욕도 해보기는 했지만 우리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놈은 마시는 놈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지금의 나를 보라. 술기운을 빌려 한마디 하련다. 어머님 그야 당신은 군인들이 좋으시겠죠. 곁눈질로 어머니의 옆얼굴을 흘겨본다. 분명 어머니는 눈을 치켰뜨며 따지고 들겠지. 뭐라고? 얘가 말을 이상하게 하네. 어디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한 잔 드시지요. 술잔을 올리며 말한다. 저승에서 아버님이 여기서부터 정작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때는 왜 그 시절에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순진했을까. 누군가 해변을 걸어가면서 지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저건 분명 기체지가 부르는 노래다. 그 녀석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다. 5월 10일 밖에서 돌아온 시각이 3시쯤이었는데 집사람이 엎드려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는 놀라서 물었지만 의뢰 그렇듯이 오마사는 울기만 할 뿐 시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오마사는 타고나기를 울보여서 별일이 아닌 일에도 걸핏하면 운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통 일이 아닌 듯했다. 물어보면 볼수록 점점 더 울기만 한다. 이러면 나는 도통 어찌할 바를 모른다. 물을 떠다 주기도 하면서 물어봤더니 겨우 자세한 내막을 들려주었다. 오마사가 고생 고생 해서 마련한 돈이 어머니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나 보다. 허리띠를 맡기고 받은 돈이 3엔 이었는데 내가 나간 뒤에 어머니에게 그 돈을 건네자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낸 모양이다. 두 사람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신랑이가 벌어졌다. 5엔 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하지만 이것밖에 못 구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까 준비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겨우 마련한 돈이 3엔인 것을 어쩝니까? 그래? 겨우 마련하셨다?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서 말이야. 보나마나 전당포에서 받아온 돈이겠지? 그렇게 미련이 덕지 덕지 달라붙은 돈이라면 빌리고 쉽지도 않아. 뭐야? 남들 보기에도 안 좋잖아. 필요 없어. 이마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마조랑 단판을 짓겠어. 안 돼요. 남편은 전당포에 갔던 일을 모르고 있어요. 뭐라고? 이마조는 모른다고? 세상에. 그럼 아무도 몰래 빌렸단 말이야? 웃기고 있네.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보나마나 이마조가 사낸만 줘서 돌려보내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나를 피해 허겁지겁 나간 거 아니겠어? 됐어. 기다릴 거야. 밤새 기다릴 거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내는 울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만 울어. 자네는 남편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상관없을 거 아냐? 흠. 무슨 말만 하면 울고 난리야. 어차피 단 마귀 할멈이니까 내가 말만 꺼냈다면 무섭다 이거지? 무슨 말을 하든 한쪽은 울음바다. 한쪽은 혼자 잘났다고 떠든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잖아. 신마취에서 아오야마 같은 촌 구석까지 그까지 사면받자고 올 만큼 내가 한가해 보여? 주변 머리가 없으니 지 어머니랑 여동생 하나 건사하지 못하지. 어미한테 하수까지 시켜놓고는 아이들한테 충요의 도리를 가르쳐? 세상에 별난 선생도 다 있네. 그래도 자네는 행복한 거야. 제 아무리 부모한테는 몹쓸짓을 하는 놈이라도 마누라한테는 잘하는 법이니까 자네 신의 오미스를 좀 보게 오미스처럼 군인들 비위까지 맞춰가면서 겨우 밥 벌어먹고 사는 여자도 있는데 자네가 불행하다고 투덜대면 말이 안 되지 암 한참 비꼬다 자기도 지쳤는지 한동안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다가 문득 시계를 올려다보고는 서둘러 일어나며 말했다. 어차피 나를 피해나갔으니 십살이 돌아올 턱이 없지. 난 집에 가겠네. 나도 바쁜 몸이니까 말이야. 손님들에게 식사도 챙겨줘야 하고. 어머니는 책상으로 갔다. 종이와 붓을 빌리겠네. 몇 마디 적어놓고 감세. 그때 느닷없이 다스쿠가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에 아내는 아이를 안고 바닥으로 내려가 자기도 마음껏 울 겸 아이도 재울 겸 울타리 밖을 서성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헐레벌떡 큰 소리로 오마사를 찾았다. 오마사가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자네까지 나를 피하는 건가?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몇 자 남기려고 했는데 그럼 뭐하겠어? 그냥 갈 테니 돌아오면 그렇게 전하게 이까지 사면도 필요 없네. 어머니는 돈을 내던지며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이 집 문턱을 넓지 않을 것이니 이마저도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전하게 나도 아들 하나 없는 셈 칠 테니까 부모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전해주게. 어머니는 서슬이 시퍼래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아내는 그 상태로 쓰러져 여태껏 울고 있었던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듣고 나니 아마 지금의 나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잘 잘 됐어. 필요 없다면 사면도 안 주면 그만이지. 울지 마. 울지 말라고. 잘 됐잖아. 어머니 쪽에서 인연을 끊자고 하셨으니 우리로서도 별 도리 없지. 아니 근데 적반 화장도 유분수지. 누구한테 큰 소리야? 그러나 당시에 나는 그러지 못했다. 불효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자 이만저만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신경이 쓰인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난 보기에도 민망하고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좌우지간 마음이 불편했다. 더군다나 사면밖에 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나도 몰랐던 일이다.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쪽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좋지? 팔짱을 끼고 한동안 한숨만 내쉬다가 아내에게 말했다. 자기 마음대로 하숙을 시작해놓고는 그런 소리를 하다니 남이 들으면 우리가 나쁜 사람 같잖아. 할 수 없지. 내가 오늘 밤 다녀올게. 가서 사면도 도로 갖다 드려야겠어. 5월 5월 11일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호수 같은 바다에 파도가 일고 파도 소리가 크다. 산은 울고 있다. 오늘 밤에는 오수위도 오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함께 마시던 젊은이도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나는 얼근하게 취해 있었다. 취했지만 외로움을 떨칠 수가 없다. 난 고독하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철학자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라서 심오한 원리 따위는 도통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그저 삶이 더덥다는 사실이다. 길을 쓰고 살아봐도 인생은 더덥게만 느껴진다. 어려운 철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실상 인생은 무상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설령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끝없는 슬픔은 찾아오지 않았으리라. 내 주변에는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사회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관계가 존재한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이들이 전부 사라지고 산 위에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바위가 많은 무인도 해변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 어떨까. 바람은 느닷없이 불어닥치고 사방은 비가 와서 어두컴컴하고 바다는 계상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을 때 과연 인간의 생명과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삶이 즐겁고 희망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 결국 사람은 인정을 먹고 산다. 쌀이나 고기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처럼 부모 자식과 남녀 그리고 친구 사이의 정은 마음에 필요한 음식이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다. 우리가 땅에 비료를 주듯이 인간은 온갖 푸념을 늘어놓으며 정을 키워간다. 그렇게 따지면 하느님은 인간을 제대로 만드셨다. 그렇지 못한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다. 어라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오수유가 왔다. 내 사랑 오수유다. 그렇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멋지게 진화한 것이다. 5월 12일 어젯밤에는 불안한 심경을 적고 있었는데 마침 오수유가 와서 수다만 채로 내버려 두었다. 그건 그렇고 이야기를 이역하겠다. 그날 밤 내가 사면을 가지고 어머니의 집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때 만약 오마사가 성질이 드센 여자 같았다면 전당포에서 받아온 돈은 싫다고 하셨으니 가져가 봐야 소용없어요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겠지만 오마사는 그럴만한 우인이 되지 못했다. 어머니가 하도 이기죽대면서 비아냥 거리니까 그게 속상해서 울었을 뿐이다. 내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자 화가 누그러지면서 별다른 불만은 없어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백엔을 말도 안하고 가져갔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그때 일을 덤덤하게 쓸 수 있지만 당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백엔뭉치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는 에마디 비명을 지르고 십사리 말을 잊지 못했다. 당신 이 서랍 열었어? 아니요? 그럴 리가 아까 넣어두었던 기부금이 없어졌어. 어머나 어쩜 좋아?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나는 허겁지겁 서랍 두 개를 몽땅 빼고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다. 실은 어머님이 아까 몇 자 적으신다고 서랍을 여셨어요. 어머니가 가져간 거야. 틀림없어. 나는 무릎을 치며 말했다. 머리에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땅떠러지에서 발을 헛뛰는 순간에 드는 기분. 한동안 멍하니 책상 서람만 쳐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줄도 몰랐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 간신히 내받은 말은 이 한마디였다. 아내는 눈물샘도 말라버렸는지 그저 내 얼굴만 보고 핏기없는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정말 어머님이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손사래를 치며 부정했다.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말했다. 잠깐 신마취에 다녀올게. 그치만 여보 가야해. 어머니를 만나서 되찾아와야지. 너무해. 너무한다고. 아무리 부모라지만 이런 일은 가만두지 않겠어.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생각을 하셨을까. 계속 눈물이 났다. 아내도 끝내 울음을 터뜨린다. 부부가 어쩔 줄을 몰라 울기만 한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사맨을 내던진 일도 느닷없이 부모 자식간의 인연을 끊겠다고 화를 내고 돌아가신 일도 죄다 속 보이는 짓이었다. 금방 다녀올게. 부모를 도둑놈으로 만들 수는 없지. 당신은 걱정 말고 기다려 반드시 되찾아올 테니까. 나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기중품 함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품에 넣었다. 초겨울이었지만 날씨가 따뜻한 일요일이라 아오야마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바람은 오래가 일지 않을 정도로 살살 불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놀러 가느라 바빴다. 기구한 신세여 반쯤 떡시 나간 상태로 걸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도쿄라는 도시의 진절머리가 딴다. 동궁 거처를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오카와군 오카와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학교 개축 공사에 우연을 받고 있는 사이토라는 사람이었다. 연신 싱글거리며 다가온다. 아이고 미안하이 자꾸 빠지기만 하고 기부금은 대충 다 모였는가 기부금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당황했다. 거지 반 모였다네 가까스로 이렇게만 대답하고 바로 몸을 돌렸다. 기부금 거들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내가 가겠네 고맙네 내가 우물쭈물 망설이자 사이토는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아 미안하네 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사이토는 분명 열 걸음쯤 가다가 되돌아 보았으리라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하지? 신마취가 가까워 오자 걱정이 앞선다. 도리어 어머니가 화를 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자. 어머니의 노발대발 하는 모습이 어른거려 자연스레 걸음이 멈춰졌고 그 자리에 선 채 꼼짝도 못했다.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가슴을 재어올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지우고 또 지우며 걸음을 옮겼다. 오카와 톰이라고 쓰인 문패 2층집의 격자문 밖에서 보면 관청 공무원이 사는 집 같기도 하고 문패에 여자이름이 적혀있는 걸로 보아 돈 놀이라도 하는 집처럼 보인다. 이대로 팔길을 돌려 나중에 편지라도 보낼까 생각했지만 시급한 문제인 만큼 용기를 내어 격자문을 열고 들어갔다. 5월 13일 부엌 문으로 들어서니 어머니가 화로 건너편에 앉아 무서운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새 주전자 안에는 술병이 들어있었다. 2층에서는 병사들이 한창 술을 퍼마시고 있는 눈치였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조용한 편이었고 여동생 오미스의 들뜬 웃음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굵직한 목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어머니는 딸을 빠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오미스야 술 다 덮여줬으니 가져가거라. 어머니는 2층을 향해 소리쳤다. 네 가요 2층에서 내려온 오미스는 나를 흘끗 쳐다보았을 뿐 웃지도 않았다. 그저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 오빠 왔네요 온통 시뻘겋게 치장한 터라 누가 보더라도 술집 작부가 틀림없었다. 오미스는 섬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어머니와 심각한 표정으로 서있는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말을 덧붙였다. 참 어머니 초밥을 좀 시켜달래요. 그래 얼마짜리 얼마더라 그냥 적당히 시켜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얼른 오시래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꾸하고 오미스에게 묘한 눈짓을 했다. 그러자 오미스는 내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나는 그저 잠자코 앉아서 어머니가 무슨 말인가 꺼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뭐 때문에 왔지? 낮에는 죄송했습니다. 나는 가급적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별 말씀을 여러모로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구나. 나오면서 오마사에게 말했는데 얘기는 들었느냐? 어머니는 아주 쌀쌀 맞고 밉살스럽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니 용건이 있으면 기다려라. 어머니는 이 말만 남기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지그시 기다렸다. 나를 낳은 부모이기는 하나 이렇게 심술 굳은 할망구였나 싶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다 저렇게까지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어난 모습을 보니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플 것 같았다.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야 공개적으로 신고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공금이라도 친어머니가 자식의 서랍에서 돈을 훔쳐갔다고 자식된 도리로서 법에 호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고할 수도 없고 어머니한테서 도로 뺏을 수도 없다면 결국은 내가 몰래 변상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장부를 조작하여 8천엔 가량 되는 금액에서 100엔을 꿍쳐내는 일은 설사 용케 넘어갔다 해도 금방 들통날 일이다. 그런 부정한 짓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렇다고 내가 대신 물어낸다면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구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어찌하면 좋을지 막막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로부터 돌려받아야겠다고 벼르고 있으려니 어머니가 돌아왔다. 아무 말없이 활옷불 앞에 앉아 긴 곰방대를 집어올리며 먼저 입을 뗐다. 어떤가 오마사가 내 말을 전하던가 무슨 말씀 말이죠?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관둬 못 들었다면야 할 수 없지. 근데 무슨 용권으로 왔지? 나는 안주머니에서 사면을 꺼내 활호 옆에 두었다. 이엔 부족하지만 오마사가 애써서 마련한 돈이니까 받아주세요. 그러지 않으시면. 이제 필요 없다고 말했을 텐데 나도 두 번 다시 너희 신세는 지지 않겠다. 너희들도 이 못난 의미를 부모라고 여길 필요 없고 그게 너희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 어머님 어머니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다. 불쑥 이런 말을 꺼낸 것이 불만이라면 사과하마. 그렇겠지. 1년 전쯤에 말했다면 너희들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어쩌면 이렇게 말을 비비 꼴 수가 있나. 지금의 나라면 배에서 힘껏 끌어올린 목소리로 단호하게 어머니의 급소에 한 방 먹였을 것이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앞으로는 어머니를 부모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테니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자식이라고 여기시면 돌이킬 수 없는 원망을 들으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말입니다. 오늘 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베개니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없어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못 쓰는 종이라고 착각하시고 소매자락에 넣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무엇이라 부모를 잡아놓고 도둑놈 취급을 하다니 그냥 듣고 넘어갈 수가 없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입꼬리를 한쪽만 끌어올리며 비웃어 주겠다. 이것도 무슨 이상한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입으로 부모 자식간의 인연을 끊으셨잖아요. 아니 돈을 가져가시지 않으셨다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낱낱이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죠. 내가 강하게 나가면 아무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도 반쯤 넘어왔겠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밉살스럽게 빈정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나는 팔짱을 지른 채 고개도 못 들고 눈물만 흘리다 간신히 입을 뗐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뭐가 너무하다는 거냐 그건 내가 할 소리지 흥 울보들만 모였나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어머니는 언제나 한수 우이다. 나는 형편없는 놈이었다. 다시 할 말을 잃었다.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의 사진을 어머니 앞에 놓으면서 간신히 말을 이었다. 여기 아버님이 계신 앞에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머님 돌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어머니는 금세 표정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웃기고 있네 내 아버지 사진이 뭐가 어쨌다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발 돌려주세요 오늘 가져가신 돈 말이에요 너 아까부터 정말 이상한 말만 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뭘 빌렸다는 거냐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 제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입장이 아주 난처해집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화로를 옆으로 옮기고 무릎을 당겨 앉으면서 다짜고차 목청을 높이며 떠들어댔다 괘씸한 말만 골라서 하는구나 내 말대로라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뭔가 가져갔다는 말이렸다 보자 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진정하세요 너무 크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쩔 줄 몰라 어물거렸다 크게 말하면 어때서 얼마든지 크게 말해주마 자 한 번 더 짓거려 봐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미수도 이리로 불러서 지켜보라고 해야겠네 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다 2층에서는 웃음소리가 뚱 멎었다 아래층의 상황을 살피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갈피를 못 잡고 당황해서 말도 안 나왔다 우물쭈물 하고 있으려니 부엉문에서 배달 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미스 오미스야 초밥이 왔나 보다 어머니는 오미스를 불렀다 오미스가 내려온다 격자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중사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를 힐끗 견눈질 하더니 오미스가 들고 있는 초밥이 담긴 큰 접시를 들여다본다 그러더니 비틀대다가 엉덩 방아를 찌우면서 화로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나 싱싱해라 어디서 났어요 어머니는 여태껏 나를 노려보던 눈에 한껏 애교를 띄며 물었다 하하하 그건 군사상의 비밀이죠 중사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말했다 녹차 한 잔 주십시오 지금 드리려고 하잖아요 성질도 급하셔라 어머니는 찻잔에 가득 차를 따라준다 내가 있다는 사실은 아예 잊은 모양이다 그때 2층에서 오스카 오스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쪽에서 내려오세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오미스씨 오미스씨 오스카 중사는 고개를 들고 오미스를 불렀다 문 밖에 두부장수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저녁때가 다 되었나보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어머니는 중사 앞이라 그런지 다정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벌써 가려고 왜 더 있다 가지 않고 정 그렇다면 또 놀러 오너라 밖으로 다 왔으나 바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상의할 일도 아니고 나한테 닥친 시련을 생각하니 새삼 슬픔이 밀려왔다 떡시 나간 사람처럼 정처없이 걷다가 저수지 근처까지 와버렸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든 좋은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해걸음이 지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은 없었다 문득 산호다이 숲 주위로 까마귀가 떼지어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그곳 벤치에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할 요량으로 희옷이 다리를 건넜다 철양하고 불쌍한 선생 초라한 뒷모습 이라고 한마디 건네고 싶다 술 술 왜 그때 메밀국수집이라도 뛰어들어가 한두 병 신나게 해 치우지 못했을까 5월 14일 인적이 끊어진 고요하고 쓸쓸한 숲속 벤치에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을까 날은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깜깜해진 줄도 모르고 그저 팔짱을 낀 채 이따금씩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뾰족한 묘안은 떠오르지 않고 온갖 잡생각만 하다가 공상에 빠져 허우적 떼고 있었다 공상은 공상으로 이어져 가지를 쳤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뜬금없는 생각만 무성하게 이어졌다 지정 싸움 끝에 중사가 어머니와 오민스를 죽이는 장면이 하나 떠오르면 그 비극적 결말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어머니와 오민스가 피범벅이 되어 도망다니는 꼴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어머니는 달아나다가 이마조 이마조 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댄다 내가 뛰어들어 어머니를 구하려 하자 군인 하나가 나를 잡아 꼼짝 못하게 막는다 순식간에 공상은 깨진다 내가 백엔을 은행에 맡기려다가 도중에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 그랬더니 오히려 내가 범인으로 지목을 당해 잡혀간다 내가 감옥에서 썩는 동안에 오마사와 다스쿠는 병으로 죽어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학교 건물이 완공되어 낙성식을 한다 술집 영감님이 기뻐하는 얼굴이 떠오른다 아 백엔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토록 돈 때문에 시달린 적은 없었다 새삼 돈이 가진 불가사의 하고도 끔찍한 힘을 실감했다 고작 백엔 백엔만 있다면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지 않아도 될 텐데 어머니가 돈을 훔쳤다 한들 나에게 백엔이 있었다면 우리 부부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에 미치자 돈이라는 놈의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 놈의 돈이 얄밉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런 돈 때문에 시달리는 일도 없이 편하게 지내는 자들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증오스럽기까지 했다 오카와 이마조는 여태껏 근면 성실하고 믿음직한 소학교 교사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씁쓸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 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왔다 이마조는 어두컴컴한 숲을 지그시 응시했다 그런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서로 장난을 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올라오고 있었다 여긴 너무 으슥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요 이런 데는 재미없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분명히 오미스였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서려고 했지만 바로 옆까지 와있어서 그대로 꼼짝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여기 있는 줄도 전혀 모르는 모양이었다 오미스가 있으니 어머니도 같이 왔나 싶어 살며시 엿보았지만 여자는 오미스 하나였고 남자가 두 명 더 있었다 얼른 집에 가요 네 어머니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애교 섞인 목소리 아주머니는 왜 같이 오지 않으셨을까 오미스 너 몰라 어떤 남자가 묻자 다른 사내가 대꾸한다 머리가 아프시 됐지 아마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왁하고 웃음이 터졌다 그럼 이만 가볼까 산에 하나가 힘겹게 일어나며 손바닥을 털었다 재수없는 일은 노상 나를 따라다니나 보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혀를 차며 일어나 총총히 산을 내려왔고 곧장 읍내로 들어갔다 이 일은 내일 중으로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겠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설득해보고 여차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무슨 수를 쓸지 아내와 진지하게 의논해 보기로 빠음먹었다 발길이 무거웠다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편이 가깝기 때문에 동궁 거처 옆에 있는 두길을 걷다가 오른쪽으로 돌아 아요야마 들판으로 나왔다 거기서 나는 손잡이가 달린 가방 하나를 주었다 5월 15일 어떻게 가방을 주었는가를 시시콜콜 자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을 듯하다 어쩌다 보니 가방을 주었다 발뿌리에 뭔가 걸리적거려서 주었고 집어서 들어보니 손잡이가 달린 가방이었을 뿐이다 줍자마자 돈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싸 혹시 꿈이 아닌가 싶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은 산호다이에서 갖가지 공상에 빠져있을 때 창피한 일이지만 천량이 어딘가 떨어져있진 않을까 생각했다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가방은 쉽게 열렸다 지폐 다발이 세묶음 그 밖에 서류가 들어있었다 별빛에 비쳐 돈을 확인했을 때는 꿈이 아닌가 싶어 얼떨떨 했다 그러나 가방을 경찰에 신고 해야겠다든가 돈을 슬쩍하는 행위가 극히 파렴치한 짓이라는 생각은 애당쳐 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이 도우셨다고 편하게 생각했다 신기하게도 한 차례 양심의 힘을 잃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소에 생각지도 못할 부정한 짓을 저지르려고 스스로 애쓰는 법이다 나는 아내 모르게 가방을 집 옆에 쌓아둔 장작더미에 감쪽같이 숨겼다 그리고 지폐 따발 하나만 품에 넣고 태어난 얼굴로 집에 들었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아내가 부리나케 쫓아나왔다 아들 다스쿠를 채우고는 내가 오기만을 가슴조리며 기다렸던 모양이다 어떻게 되었어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아내가 물었다 받아왔어 나도 모르게 이런 대답이 나왔다 거짓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툭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나는 이제 완전한 고립상태다 어머니의 비밀을 가슴에 품은 자는 자기 자신의 비밀 안에 틀어박혀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어머 어떡해요 아내가 기뻐하며 묻는 모습에 쓴 웃음으로 답하며 간단하게 대꾸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돌려주셨어 아내는 하나하나 소상히 사정을 듣고 싶어 했지만 내키지 않아 하는 내 모습을 보더니 더 이상 꼬치꼬치 개묻지 않았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만에 하나 돌려주시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고 쓸데없는 걱정만 했지 뭐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 보였다 나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지었다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해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었다 저녁 식사는요? 먹었어 어머님 댁에서요? 응 안색이 왜 그래요? 아내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하도 신경을 써서 그래 어서 주무세요 아니야 장부 정리도 남았고 당신 먼저 자도록 해 나는 이렇게 말하고 네 평짜리 내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아내는 잠자리에 들려고 하지 않는 눈치였다 빨리 자라니까 나는 이제껏 아내에게 그렇게 사납게 소리쳐 본 적이 없었다 아내는 의아해하며 내 쪽을 쳐다봤지만 곧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화로 옆으로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어물고는 중간 장지문을 꼭 닫은 후에야 비로소 비밀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뭔가를 훔치듯이 품에서 살그머니 돈다발을 꺼냈는데 아마도 그 모습은 어머니가 책상 서랍에서 돈 뭉치를 꺼냈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으리라 일엔짜리 지폐로 백장 마치 주문이라도 한 듯 꼭 백인이었다 돈을 세는 손이 떨려왔고 샘이 끝나자 난포등 불빛만 눈에 들어왔다 내일 곧바로 은행에 맡기고 장부는 내용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또다시 누군가가 가져갈 세라 옷장에 잘 넣어두고 열쇠를 채웠다 이제 가방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 가방은 아내가 완전히 잠든 후에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자리에 들었다 눈을 감고 누웠다 이런 때일수록 양심의 눈이 깨어날 법도 한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악마가 나에게 던져준 목적을 위해서 양심이 아니라 맹렬한 의지가 냉철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우선 아내의 숨소리를 살폈다 이래저래 두 시간이 흘렀고 괴종시계가 열두시를 알렸다 오마사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잠이 들자 어젯밤에는 도둑이 들어온 줄로 착각하고 잠자리를 빠져나갔던 내가 이번에는 나 자신이 도둑이 되어 어젯밤보다도 훨씬 조용하고 능숙하게 방을 빠져나와 텐마루의 문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조금씩 열면서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왔다 별은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죽은 듯 고요했으며 풀벌레들은 가을밤의 정적을 깨고 줄기차게 우러댔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밖으로 나와 두세 걸음 걷다가 잠시 멈춰 섰을 때였다 정말 신기하게도 고요한 정막과 가을밤의 장엄한 풍경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깊숙이 눈으로 스며들었다 지금도 당시에 아름다운 하늘이 눈에 선하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정신을 집중해 잡념을 떨쳐버리면 애부에서 받는 인상이 그만큼 강렬해지는가 보다 별 문제 없이 장작 더미 안에서 가방을 꺼내 방으로 가져왔다 백엔따발 두 개가 남아있었다 결국 삼백엔이란 돈이 들어있던 셈이다 영수증 같은 서류와 얇은 노트 그리고 명함도 있었다 가방 주인은 요스야구 무슨 동 무슨 번지 히나타 아무개시로 곡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심한 사람이 나쁜 짓을 저실렀을 때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스스로 납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나도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알게 되자 곧장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내어 마치 한 줄기의 광명을 찾은 양 기뻐했다 일단 좀 빌리겠습니다 우선 이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그 동안에 어머니한테 돈을 돌려받거나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빌린 백엔를 채워넣은 후 아무도 모르게 원래 주인에게 갖다줄 생각이었다 하늘이 도우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이제 200인이 들어있는 가방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나 워낙에 좁아 터진 직구석이라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가 따로 있을 리 없었다 생각다 못해 결국 서류나 학교 장부를 넣어두는 옷장 서랍에 넣고 그 위에 서류를 얹었다 열쇠는 밤낮으로 몸에 지니고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에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잠자리에 들자 시계가 두시를 알렸고 기진맥진한 나는 그대로 고라떨어졌다 5월 16일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10월 25일이 지나갔다 이튿날부터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개축공사와 관련된 사무적인 일을 보고 겉으로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생활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편지를 써서 설득하는 일조차 포기해버린 터라 하루하루가 별일 없이 진학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천성이 되먹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 배짱이 두둑한 놈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를 쉽게 이용해 먹은 것이고 나는 어머니를 도둑으로 만들었으며 끝내는 나 자신까지 도둑놈이 되고 말았다 도둑이 초조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나 같은 놈은 재다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 운명이라면 운명이라 할 수도 있겠다 개구리는 죽었다 깨워도 개구리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특별히 이상한 일도 아니리라 양심이란 놈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열쇠가 신경쓰여 견딜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특히 윤리과목을 담당하고 있어서 언제나 충여와 도덕 선악과 옳고 그름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또 진지한 표정으로 언행일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아이들을 깨우쳐야 했다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가슴이 뛰었다 간혹 가슴을 헤집어놓은 학생들의 질문이 있었다 혹시 내 비밀을 알고서 저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기도 했고 학생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시선을 피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날 열 살쯤 되는 아이가 찾아와서 애타게 하소연하는 일이 생겼다 교장선생님 이와사키 군이 제 연필을 주웠는데 돌려주지 않아요 물건을 주었다든가 없어졌다든가 잃어버렸다든가 하는 일은 애들이 모인 곳인 만큼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갑작스레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네가 충분히 조심했어야지 기다려봐라 당장 이와사키를 불러올 테니까 예전에 나라면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이는 깜짝 놀라 딸을 쳐다본다 열두 살이 되는 이와사키를 불러 물었다 네가 연필을 주었니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쭈뼛거린다 연필을 주었지 남의 물건을 주면 곧바로 선생님한테 가져와야 하는데 제 물건인 양 쓰는 것은 훔친거나 마찬가지다 주운 연필을 당장 이 아이에게 돌려주거라 나는 엄하게 타일렀다 그렇다면 왜 나는 남의 가방을 옷장 안에 숨겨두었는가 그날 학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자수해 버릴까도 생각했고 아니면 학교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지만 어느 쪽으로도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 자수한 후에 남게 될 처자식이 떠올랐고 학교를 그만둔 후에 먹고 살 일을 생각하니 막막했다 먹고 사는 걱정보다 훨씬 더 마음이 착잡했던 것은 여태껏 애쓴 보람도 없이 아름다운 학교 건물의 완공을 도중에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하루라도 빨리 백엔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였기에 줄곧 그 일에만 신경을 썼지만 믿을 때라곤 없었다 소학교 교사에게 백엔을 마련하는 돈벌이란 엄청난 부담이었다 또다시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밤이나 낮이나 돈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여학생 한 명을 데리고 교회로 산책을 나갔다 예전에도 곧잘 학생 서너 명을 데리고 산책을 다녔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가을날이었다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웠다 여학생은 노래를 부르면서 나보다 네 다섯걸음 앞을 즐겁게 뛰어다닌다 들력의 억새밭을 지나 약간 오르막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자 불습 사이로 언뜻 종이 꾸러미가 보였다 뛰어가서 주워보니 백엔따바리 꾸러미 안에 하나 나는 허겁지겁 안주머니에 돈을 쑤셔더었다 그러자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그게 뭐야 내가 그건 알아서 뭐해 그래도 뭔데 보여줘 얼른 보여줘 나에게 응석을 부리며 빼달렸다 글쎄 안 된다니까 나는 아이를 있는 힘껏 밀쳐냈다 나는 아타고 소스라치며 아이가 뒤로 따자빠지기 직전에 손을 뻗었다 그때 눈을 떴고 꾸미었다 점심을 먹고 교무실 의자에 기댄 채 잠시 선잠이 들었나 보다 주운 돈의 구멍을 메꾸려 안달하다가 꿈에서 또 돈을 줍는다 잠에서 깨어나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절실히 깨닫게 된다 5월 17일 오마사는 내가 변한 모습에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다 나는 내가 이토록 기로한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는 남자가 못된다 더군다나 집에서는 아내가 눈치채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오마사의 얼굴을 봐도 안색부터 살핀다 줄곧 두리번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한다 속이 썩어 문드러치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을 내기 일수다 하루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낼 때도 있었다 내 유일한 장점인 부드럽고 부침성 있는 성격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다 묘하게 삐뚤어지고 애골수적인 성격이 썰물이 빠진 뒤 남은 바위처럼 울퉁불퉁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 아내가 속으로 놀라는 것도 당연하다 온순하고 부드러우며 솔직한 성격이 장점이었던 인간이 그 장점을 잃는 것만큼 볼성 사나운 일도 없다 떫은 맛이 빠진 감이 썩기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다 아내가 나를 불편해하고 무서워하면서 늘 우울해하고 가끔씩 한숨짓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러나 운명은 내가 가방을 숨긴 날부터 한 달째 되는 날이자 11월 25일 밤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이 딱한 남자와 여자를 괴롭히지 않고 일을 끝맺도록 도와주었다 그날 밤 나는 학교 일로 간다에 갔다가 9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다수크를 등에 업고 화로 앞에 앉아있었다 창백하기보다는 무서운 표정이었다 내가 들어가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다 눈 언저리에는 영락없이 울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 모습에 나는 두려움이 앞섰다 두렵다기보다 오히려 전율이 느껴졌다 이봐 왜 그래 당신 무슨 일 있어 마음이 조급해져서 물었지만 아내는 매서운 눈으로 나를 날카롭게 쏘아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불현듯 지피는 데가 있어 주위를 둘러보니 옷장이 들어있는 반침에 장지문이 열려있고 얘의 비밀 서랍이 반쯤 입을 벌리고 있다 나는 튕겨 일어났다 누가 열었어 이렇게 소리치며 서랍에 손을 넣었다 제가 열었어요 아내는 침착하게 대꾸했다 왜 열었어 왜 열었냐고 의원회에서 나오신 분이 장부를 빌려달라고 하셔서 서랍에서 꺼내드렸어요 오마사는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본다 도대체 내가 없는데 왜 넘겨준 거야 왜 맘대로 넘겨줬냐고 내가 뭔데 고함을 치며 서랍 안을 보니 가방문이 열려있었다 너 이거 열어봤지 아내를 향해 소리쳤다 그래 나도 각오하고 있어 각오하고 있다고 불같이 화를 내며 서랍을 쾅 닫았다 도로 열쇠를 채우고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아요야마 들판이었다 그러나 딱히 갈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마냥 걷기만 했다 결국 아내한테 들켰다 각오고 뭐고 없었다 너무 놀라 화부터 냈고 당황한 나머지 소리부터 질러댔다 그저 도망치려고 밖으로 뛰쳐나왔을 뿐이다 걷다 보니 차츰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렇게 된 이상 아내에게 숨김없이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해보자 그렇게 하면 오늘 벌어진 아내와 나 사이의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왜 가방을 주었던 날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궁하지는 말자 오카와 이마조는 매사를 이런 식으로 쓰니까 문제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 아내는 다스쿠를 업은 채 뒤뜰에 있는 우물에 빠져 죽었다 오마산은 여태껏 단 한 번도 내가 열쇠를 채운 곳을 열려고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행동거지를 보고 옷장 속에 비밀이 있음을 알아채고는 장부를 핑계삼아 서랍을 억지로 열었을 것이다 장롱 열쇠를 쓴 모양이었다 가방 안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미루어 짐작건대 내가 훔친 줄로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마산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아내는 왜 죽었을까 누구도 그 비밀을 모른다 술집 영감 말로는 오마사가 본 뒤 우울한 기질을 타고난 데다 몸이 허약하고 건강까지 시원찮았던 탓에 결국 미쳐버린 거라고 했다 내가 저지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추측하겠지 오마사의 타고난 기질과 세약한 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면 절대 목숨을 스스로 끊지는 않았을 테니까 나는 곧장 사표를 냈다 다들 한사코 말렸지만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럴만도 하고 억지로 학교에 붙들어 두는 것도 대래 못할 짓이라며 위로금 300인과 함께 나를 풀어주었다 사실 학교 사람들이 나를 풀어주든 말든 이미 나는 기력이 완전히 새진한 상태였다 사람들은 죽은 아내보다 살아남은 나를 딱하게 여겼다 술집 영감이 나서서 이례적으로 300인이나 되는 의료금을 모아준 것도 그래서였다 아내와 아들의 장례식에는 어머니와 여동생도 왔다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어머니와 여동생도 당연한 듯 행동했다 어머니를 봐도 여동생을 봐도 장례식에 모인 다른 사람처럼 아무 느낌이 없었다 300인을 손에 쥐었을 때는 기쁘지도 고맙지도 그렇다고 싫지도 않았다 그 중 100인을 장례식 비용으로 쓰고 100인은 가방에 돌려놓고 나머지 100인과 세간을 처분한 돈을 여비삼아 도쿄를 떠났다 떠나기 전날 아무도 모르게 예의 가방을 요세아에 사는 주인에게 돌려보냈다 내가 언제 도쿄를 떠났는지 어디로 떠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머니에게도 편지 한 장 붙이지 않았고 마루떼를 올리고 내부 공사가 반쯤 끝나가는 학교 건물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한밤중에 몰래 마을을 빠져나왔다 오사카로 오카야마로 히로시마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떠돌다가 마침내 이 섬에 정착했을 때가 작년 여름이다 아내와 아들이 죽고 나서 흡사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도쿄를 떠나온 이래로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했는지 모른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 산전수전을 겪었으며 비를 맞고 바람에 시달리면서 지난 날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 짓고 괴로워 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고여있는 듯 끊임없이 흘렀고 지금 여기에 거품 덩어리나 뜬 돌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았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죽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고 물을 뒤집어쓴 창백한 아내의 끔찍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술 기운을 빌려 뿌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한밤중에 잠이 깨면 술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지 애를 업은 오사마가 눈앞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빙글빙글 돌다가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무섭지는 않다 요즘엔 오마사도 옆 얼굴만 보인다 내 생각에는 머지않아 뒷모습만 보이면서 그대로 사라져 버릴 것 같다 참 묘하다 오마사를 진지하게 떠올리려고 해도 절대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이 없다 항상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5월 19일 어제는 로쿠베이의 노인이 놀러와서 밤늦게까지 술을 퍼마셨는데 그가 하는 말이 퍽 재미있었다 5월 19일 오수유에게 장가나 가라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되냐니 무슨 소리야 그렇게 물고 빨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 오수유는 진짜 예뻐요 예뻐 죽겠어요 하하하 오수유한테도 넌지시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좋아 죽겠다던데 진짜로요 나같은 놈이 어디가 좋다고 저렇게 따라다니는지 참 이상도 하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별소리를 다 하시네 선생님 정도 되면 누가 안좋아하겠나 오수유가 푹 빠지는 것도 당연하지 하하 왜요 제가 어떤데요 왜냐고 물으면 딱 꼬집어 말하기 못하지만 한마디로 선생님은 쓴맛 단맛 다 알잖아 어디 그뿐이요 유머가 있고 다정다감한 구석까지 있지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잔 걸치고 있으면 나같은 놈도 40년 전 계집 얘기까지 하고 싶어진다니까 말해 못해 왠지 선생님은 아무 말 안하고 끝까지 들어줄 것 같아서 말이야 선생님 어떻게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또인네의 눈은 못 속이는 법이야 그래요 하지만 아주 옛날에 죽어버렸죠 아이고 딱해서 이를 어쩌나 그치만 어르신 죽은 마누라는 오수유처럼 예쁘지도 않았어요 별 볼 일 없었죠 그러면 쓰나 선생님도 상당히 밝히는군 새것이 좋다 이거지 노인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잠자코 있었다 내가 못된 남편이든 여자를 밝히든 그건 아무래도 좋다 오수유는 사랑스럽다 오마사는 가엾다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부란 생각만큼 애틋한 사이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오마사는 술집 영감이 데려온 아이다 갖다 주니까 받았고 살다 보니 애가 생겼을 뿐이다 어머니만 해도 그렇다 딸을 낳았으니 내 어머니일 뿐이다 어머니니까 딸을 키웠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두터우면 진정한 모자치간이 겠으나 정남이가 떨어지면 남남이다 백앤을 훔쳐 가놓고 자기가 먼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다니 웃기지 않은가 애당초 남남이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에게 정이 들지 않았다 어머니 역시 살갑게 대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일은 일요일 네 다섯 명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생각인데 오스유도 데려가야겠다 오카와 이마조의 일기는 여기서 끝난다 이마조는 이튿날 배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고 안다 술에 취해 일어나 춤을 추다가 갑자기 바닷물을 들여다보고는 오마사 오마사 하고 연신 부르다가 그대로 고꾸라졌다고 한다 기자는 작년에 고향으로 돌아가 수학교 선생님을 하는 옛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마조의 일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마조가 살던 우마섬에 가여운 처자가 있었는데 이마조가 죽은지 4개월 후에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는 이마조의 분신이었고 아이를 낳은 처자는 바로 오수유였다 친구의 얘기를 빌리면 오수유는 미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눈에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기운이 넘쳐났고 왜소하지만 다부진 애무였다 섬에 사는 문 남자들이 앞다투어 오수유를 차지하려고 열을 올리던 차에 오수유의 마음이 이마조에게 있음이 알려지자 모두들 이마조를 위해서 축하해주고 감히 넘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오수유는 태어난 아이를 위해 살았고 아이는 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이마조는 그의 바람대로 섬 숲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스레한 무덤에 고이 잠들어 있다 기자는 생각했다 이마조 자신이 일기를 썼지만 우마섬에서 지낸 생활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일기만 보고는 불행했던 이마조의 모든 것을 알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마조를 알려면 그가 쓴 일기를 통해 그의 과거뿐 아니라 우마섬에서 보낸 일상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이마조를 가리켜 불행한 남자라 했다 그 밖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이마조 역시 자신을 가엾게 여겼다 그래서 걸핏하면 이 재수없는 놈아 하고 푸념했던 치중일기란 이마조가 붙인 제목이다 제목부터가 비통한데 하물며 술이 치한 후에야 일기를 썼다 하니 어찌 구슬프지 않으랴 이마조의 일기를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오마사는 아이를 업고 이마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오수유는 이마조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아이를 업었다 누가 더 불행하고 누가 더 비참한가 있 keyword 이마조리 HTML 괴롭히 유 유 유 유 유 유 감사합니다.